오늘은 2024년 11월 30일 방영 예정인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영 전부터 예고편이 공개되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은 20명의 도전자가 인생 역전을 위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력한 서사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셰프들을 보면 중식 철가방 임태훈, 양식 윤남로, 일식 김민성, 고기 깡패 데이비드리 등 4명의 셰프들이 출연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방영도 되기 전에 왜 논란이 일고 있는 걸까요? 예고편을 본 일부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이 도전자들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단순한 쇼에 불과하며 도전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전과자가 출연한다는 것입니다. 소년원 구호 처분을 받은 출연자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프로그램의 진정성과 도전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원 구호 처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단기 소년원 송치를 의미합니다. 이미 6호 처분이나 8호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좀 더 높은 단계의 보호 처분을 함으로써 구호 처분이 고려되기도 하고 가정의 보호 여부와 상관없이 중한 죄질의 비행을 저지른 경우 곧바로 구호 처분이 고려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처분은 10세 이상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 동안 소년원에 수용됩니다. 구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학교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으며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해당 처분은 어떤 범행을 저질러야 받을 수 있는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가 과연 해당 프로그램 하나로 개과천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네티즌들이 많았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의 예고편을 본 네티즌들은 저 대단한 요리사들 데려다 놓고 전과자는 왜 도와주냐, 교도소냐, 구호 처분 출연자는 에바 아닌가요? 난 궁금한데 범죄자는 왜 도와줌,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도움 필요한 사람들이 넘쳐날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종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도전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은 방영 전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만큼 큰 관심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Cocheer 조기 조기 감사합니다.